한국국토정보공사 이게 마음껏 즐기시군요 이것도 제가 맘 듣고 기획하는 거에요 우리 사업자로 회사들 재밌게 하는거죠 오늘도 이렇게 지인들도 많이 웃었고 멀리서는 좋거든요 풍란협회에 또 문의도 있고 난이도해서 문이 아닌데 와서 보니까 더적으로 향기가 좀 이따가세요 지금 가시면 서운하실거에요 아마 지금이 해가 지기 시작하잖아요 일곱시니까 한 삼십분정도 있으면 안에 향기가 더 물러나서 여덟시 넘어오면 더 향기가 어두워지면 향기가 많이 나와 그때 향을 지그기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좀 좋으실거에요 조금 더 이따가 했는데 커피도 드시고 늘 향기에 취해가지고 일일이 손이 가니까 또 막상해 혼란issen 그렇고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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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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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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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